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춘시민회를 가고 있어요. 우리 완전 돼지같아. 우리 완전 돼지같아. 오늘 제가 자는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가 풀빌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온수풀이 있고요. 좀 이따가 여기서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엌. 이렇게 일리머신도 있고. 여기는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방. 욕조도 있고. 이렇게 스파 할 수 있는 버블 바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여유롭고. 많이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대박 굉장히 잘 Riley 멋지 않고 소금 꺼집 거는 샤워 소금 황금 육수 육수 소금 소금 수영 잠깐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탄 것 같아 얼굴이 까매졌네 오늘 아주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각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 여행은 날씨가 다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외계인 같아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캉스 하는 날이니까 멀리 나가지 않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바베큐를 먹을 거예요 바베큐를 굽고 있습니다 이거 봐 푸페인데 이렇게 해물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푸페인데 이렇게 해물 된장찌개는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